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대학생들이 창업에 필요한 창의성 그리고 도전정신을 배로는 2012학생창업챔피언십 경진대회 캠퍼스 영웅전 전국대학 총 49개 팀이 참여한 캠퍼스 영웅전은 예비캠프부터 만만치 않은 미션의 연속이었는데요 첫번째 미션, 나만의 기업가 마인드를 찾아라 부터 두번째, 제2의 태안운동 부산 영화의 전당 활성화 방안 기획 및 실천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비즈니스 모델 기획까지 창업에 필요한 미션을 진행했습니다 4개의 미션을 통과한 10개 팀은 한달간의 최종 미션을 수행했는데요 바로 시장 속으로라는 주제로 벤처기업과 짝을 이뤄 함께 아이디어를 내며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장장 5개월 동안 수많은 미션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캠퍼스 영웅들 드디어 마지막 우승팀이 결정되는 순간이 왔는데요 캠퍼스 영웅전의 우승팀은 바로 매 과제마다 뛰어난 순발력을 보여준 전북대학교의 만사오케이팀이 차지했습니다 어 이름 재밌어요 여기까지 되게 긴 시간동안 함께했는데 정말 즐거웠고 재밌었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수고해준 우리 팀원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더 수고해준 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참가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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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